여기 말이죠 짠네아이돌 첫 촬영날입니다 어떻게 하네? 첫 촬영 숙소 앞에 왔는데 여기는 인천이에요 촬영지는 얘기해줄 수 없어요 오늘 제가 할 첫 씬은 그냥 저희가 차에서 내리는 씬이에요 간단한 씬이에요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2시간 자고 왔고요 오늘 첫 촬영을 진행을 합니다 오랜만에 쉬는데 뭐 하고 싶은 거 없었어? 괜찮아요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달랐다 모르겠다 나는 어떻게 했지? 그대는 몰라요 밤새웠어요? 네 떨려서 부럽다 작문 역할 패스트 연글보고 전문용어로 개꿀이라고 하죠 어? 과자 입고 있네? 이미 이렇게 찍었는데 아 안 찍었어 옷을 거꾸로 입어서 이게 앞이라고 옷이야 똑바로 입어 앞뒤 맞는 거 같고 어? 나 계속 입고 있었어? 어 렌덩 게임 렌덩 게임 여기죠? 바네님? 나네 나네 아니야 아니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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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몰라 졸려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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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하라고 아이돌의 진짜 이야기가 뭔지 알았죠 자 자 자 자 자 자 야 이거 받아 야 아 캠핑 많이 왔어 잘 왔어 걸려 어떡하지 거구요 조아 조아 하이 렌리 되실 분 잘 어울려 어? 저요 아 그 젤리요? 안녕하세요 태임의 마크를 맡은 배우 이술영입니다 진짜 답답해서 그래 우리 만나는 2년 동안 뭔가 발전이 있었어? 나 진짜 참고 기다렸어 가수라서 프라이버시 때문에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집에서 만나야 된다 내가 다... 죄송합니다 너 대상 꼬였어요 가수라도 화이트 11회 1 마라토랑 옷장을 두세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약간 잘 보이게 아이돌 진짜 진짜 진짜? 아이돌? 표정 너무 이쁘다 오늘 아니야 친구야 너무 이쁘다 나이가 잘 되겠다 NG가 없어서 죽었어 아주 제대로 조심히 가세요 네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니가 왜 나쁜 사람 됐어 그래 그림자 현은 여기 나와도 되잖아 너 세트 하다봤자 잘 Battery 하나, 둘, 셋 한걸 알아 그냥 여기로 어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부터 óst게 너 read that 먹 genres 너무 편하니 overl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너무 매너다리 아니야? 너무 매너다리 아니야? 많이 뛰었는데 이 정도 체력이야 뭐 역시 잘 보이네 생각보다 절대 지치지 않아요 촬영장에서 지친 물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에너자이라고 하는 느낌이 포즈탈로 왔다 다 안입고 포즈탈로 왔다 돈가짜네 아방가레드 아방가레드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이팅 드디어 우리 차례가 왔구나 3시간 대기하고 이제 드디어 드디어 들어갑니다 깜버레 빛버Green 완전 긁쓰 아까 1000분만 매치도 안 나 빽으로 가면 빽 납당 여기 있잖아 그럼, 수고하십시오. 개 짓는 소리 좀 팍 내려라.